AI 윤석열입니다. 이나대 20학번 이땡땡님 댓글 감사합니다. 인후에는 싸고 맛있는 가게가 많다고 들었습니다. 벌써 군침이 싹 떠네요. 이나대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은 학교인 것 같습니다. 인덕이는 공대에서 만든 기계오리라는 소문이 있던데 사실인가요? 사실이면 위키윤이랑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네요. 인천하와이대학교 인천하버드대학교 뭐라고 부르는 게 좋을까요? 아무튼 이나대 학생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! 인천하버드대학교 감사합니다.